이거 왔나? 오정스. 오정스. 어? 너무 되게 예쁘다. 나름 좀. 아, 그래. 잇샤. 야. 네? 잘할 수 있겠어? 당면하다, 언니. 오늘 만만히 준비를 했어요. 아, 이거 봐봐. 뭐죠, 저게? 아, 옷. 오정아. 네? 너무 좋다. 집에 사람이 오니까. 살 것 같아. 스타일리스트 같아. 옷을 결이 다 입었네. 비싼 신발 많이 왔네. 우와. 비싼 거 많이 왔대, 야. 고생했다. 하나는 게스트고 하나는 진행이라. 약간 게스트를 좀 세게 가야 하지 않을까? 게스트를 세게? 언니 원색 잘 어울리시니까 이건 어때요? 언니 원색 잘 어울리시니까 이건 어때요? 아, 그거 너무 애기 같아서. 아니, 아니, 아니. 아니에요? 저지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언니가 골라도 될까? 내가 봤을 때는. 일단 이거부터 입어볼까? 이가요? 응. 이거랑. 네. 일단 입고 나오자. 어디 가자, 어디 가자. 흰. 아, 그만 마음 under 걸engers 여기 간다. 그냥 이제 mating test. 그냥 뜨거울 생각에 참 잘하니까. 어우... faux. 아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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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다음 거 베르색을 착 입을까? 어머니 진짜 예쁜데요, 이거? 아니, 뭐, 뭐가 예뻐. 저 체크핀. 진짜로. 이민홍과 여기 보시면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게 콘셉트 때문에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멋지다. 다리가, 다리가 너무 길다. 좀 과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될까? 너무 멋있다. 아, 이거 뭐야. 뭐해, 뭔데? 아니, 이거 붙어 있는 거야? 아니, 이거 붙어 있는 거야? 아니, 이거 붙어 있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착장이에요. 응? 착장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지가 막히는 거야. 아우, 그냥. 어머, 어머, 신발 왜 이렇게 커? 야, 이거 야릇하다. 와우. 응? 어머, 스타킹의 구두 밑창이 달려있네. 그거 희한하네. 아, 살려줘. 아, 살려줘. 발이 피날라고. 예뻐요, 이것도 예뻐요. 예뻐요, 이것도 예뻐요. 아우, 예쁘게 해야 돼. 아우, 너무 맛있어. 어? 이거 뭐 트럭 아니에요, 지금? 어머나. 아까 그 막 패션쇼 하다가 갑자기 픽업트럭. 자기 차예요, 트럭. 아, 진짜? 네. 저게 본인 차라고요? 네, 자기 차예요, 자기 차. 개인 트럭이 있어요. 샀어요. 그걸 왜 샀어? 뭐하는 용도로서. 짐 싣고 다니려고. 어느 날 포트 끌고 왔는데 깜짝 놀랐잖아. 오 마이 갓. 오. 우와, 안개. 어디 가는 거야? 시골인데? 더 왔다. 저기 어디죠? 아... 조심, 조심. 조심, 또 빠진다. 어? 어머. 아이고. 물고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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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이거 뭐야? 엄마! 배고파. 떼하고 반갑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가지. 가지. 오, 생칠. 이거 뭐지? 엄마 오나? 엄마 오나? 엄마 오나? 양념게장! 다 가져가면 티 날려나? 맛있겠다. 또 없나? 또 없나? 또 없나? 엄마 없을 때 가져가려. 맛있는 맛이 왜 이렇게 많아? 가지. 아유,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이게 무슨 일이야? 맛있겠다. 밥도둑 맛 나오네. 음! 오케이. 어머, 어머. 뭐 또 없나? 뭐 또 없나? 여러 가지가 뭐 많네요. 어? 어? 뭐 이렇게 많이 담아놨어, 술을 또? 안쪽에 있는 건 가져가는데 티 안 나겠지 보고. 아, 운전해야 하니까 냄새가 온 것 같아. 갖고 가야겠다. 밥이 없는데? 밥 없나? 밥 없나? 밥 없나? 어, 밥 있어, 밥 있어. 어, 밥 있어, 밥 있어. 어, 밥 있어, 밥 있어. 뭐 어디다 담아가지? 깨를 덜하겠다. 깨를 덜하겠다. 어? 깨를. 아유, 저 참깨를 아버지가 농사 지어서 깨 볶아먹으라고 이만큼 줬거든요. 그거를 씻어서 말리내고 거기다 놓았는데 저거를 프라판에다 둬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보자기다 싸가지고. 아니, 이게 왜 여기 왜 들어가 있지? 그랬거든요. 아니, 나는 깨를 가져가는 줄 알고 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깨까지 가져가 이랬는데. 아, 보자기를. 깨를 덜고. 보자기의 장소. 가져가야지. 이빨 가져가야지. 고마워. 도둑인데, 거의? 발을 꺼냈을 거야? 달걀만 삭 꺼내갈게. 어머나. 비켜, 비켜. 이쪽으로 나와. 아니, 이쪽으로 나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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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글로 들어가야 하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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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무 예쁘네. 아, 그런데 저기 안개가 거칠이면 더 예쁜 수 있다. 오른쪽이 단팬, 우와. 네, 안쪽이랑 여기가 단팬이 있네. 기름이 없는데. 어? 어? 어디 가는 거야? 어머나? 어? 더 왔다. 지가 지였어. 아, 진짜? 달심공전이라고. 오, 이야. 우와. 우와. 어우, 무거워. 우와. 어우, 무거워. 아, 그러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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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우, 이야. 우와. 깊지깐. 우와. 경남으로도 있네. 좋다, 야. 본인이 다 설계했나 봐요. 네. 본인이 다 자재고 모으고 다 선정해서. 우와. 대단하다, 세상에. 하, 나 피가 와서. 아, 피가 와서. 뭐야 저게? 왜 안 빠지지? 저기 먹어. 뭐야? 아우씨. 무거워졌냐? 아우! 아우, 무거워. 아! 저거 뭐 상의야? 상의네, 테이블. 탁자 같은데요? 무슨 탁자? 세상에나. 어, 저런 거 옮기려고 운동을 열심히. 아, 원하님 막소사. 저건 또 뭐야? 돌까지 달렸대, 저기는. 아, 원하님 막소사. 후! 아! 아, 부어. Crawler. 아이고. 아, 아, 엄마. 아. 오. Uh. 어. 오,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오케이, 따뜻한 느낌. 예쁘다. 예, 딱 분위기에 어울리네요. 오, 와. 오, 와. 오, 예뻐요. 오, 와우. 아우, 이야. 이야, 멋지다. 아, 엄마 방은. 좋네요. 현관보다 작은 엄마 방. 진짜. 알리실, 수의실 같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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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추워. 아이고. 어. 이야. 보지라기를 넣고. 오, 이야. 지영. 뭐 이렇게 붙어야지? 잘한다, 일도. 어우. 활활 타올라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좋네 제가 진짜 집에 제가 2012년도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는데요 집에 술이 하나도 없어요 집에서 혼자 술 먹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술을 왜 혼자 먹어? 궁상맞게? 집에서? 나가서 사람들이랑 먹어야지 그게 신나고 재미있고 밖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와 근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점점 집에서 혼자 아무도 없이 술 한잔하고 자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되게 퇴근길이 되게 즐거워졌어요 좋은 공간을 누구랑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말이요 난 그게 참 하나가 옆에 붙어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다음 주에 저랑 기한이 갈 거예요 다음 주에 저랑 기한이 갈 거예요 둘 말고 하나 하나요? 기한이 갈게요 기한이 갈게요 기한이 갈게요 기한이 갈게요 음! 이거 밭에서 딴 거구나 엄마랑 심은 거네 진짜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 뭐야 야! 야 진짜 마자 이태울 뻔했네 코마리 노래 하나 할까? 병아리 있는 거 아니야, 안 해? 병아리 있는 거 아니야, 안 해? 노린자가 색깔이 다르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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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으악! 왜 이래, 왜 이래. 사투르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참네. 에이... 에이, 시원찮아. 와, 파리 씨. 어떻게 하냐? 와, 파리 씨. 어떻게 하냐? 어머. 시골집이다. 어머, 어머, 저거 어떡해. 엄마, 이 양 먹었잖아. 아, 이놈의 파리! ну? MCM.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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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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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빨라? 하하하. 허당이라고, 허당. 음, 진짜 예쁘게 못 담는다. 아유, 맛있겠다. 아! 아, 참깨를 손으로 저렇게 또. 그럼 향이 더 올라오죠. 그럼요. 아! 음! 아이, 맛있겠네. 아유, 뭐, 맛있죠? 저거 뭐야, 또. 음! 어, 게장 짤려고. 게장 짤려고. 게장 짤려고. 게장. 헤, 미쳤다. 우와, 씨. 이야. 하, 이야. 하하하. 음! 벅스럽게 먹네. 게장 비빔밥 미쳤다. 음! 음! 잘 먹으니 보기 좋네. 근데 아주 야물딱지네요, 진짜. 보니까. 야물딱지. 응. 음! 어머, 또 팔이 왔다. 팔이 좋아, 짠어. 아, 파이팅. 으아! 아! 아! 아, 그치? 어? 아, 아주 그냥 습도가 너무 좋은데. 길이 안 느끼러 오려나? 어디 가는 거야? 진창인데? 엄마 농기계 창고야. 엄마 창고인데. 아, 오토바이가 있네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위험하다. 진짜 위험한 건데. 또 일 저질렀네. 얘는 이게, 얘가 맞는 거야? 비가 많이 위험하다. 그래. 아이고. 오빠, 나 내일 혼자 한번 쓱 타보려고. 오빠. 어? 나 내일 혼자 한번 쓱 타보려고. 아, 혼자? 어. 아, 혼자? 어. 샷이 나오네. 이게 방송이었어? 아주 좋을 생각이다. 아주 좋을 생각이다. 아주 좋을 생각이다. 아유, 위험해. 지금 잃어지는 데는 아주 끝내줘. 응, 위험하다. 괜찮을까? 그냥 거기 내리막길 조심하고. 어. 내리막길 항상 브레이크 잡고 내려가. 어, 땡기지 말고? 나 그 궁금한 거 있는데. 어. 뒤에 지금 뒤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할 수 있을까?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엄마 태워가지고 가려고? 아, 난 절대 안 타. 저거 갖고 가서 엄마 타 할 뻔했네. 아니, 근데 오토바이 입문 시킨 게 그럼 시현이야? 입문 시킨 게 그럼 시현이야? 아니요, 아니 뭐. 아니, 아까 전화 통화하는 거 보니까. 시현 씨. 그게 아니라. 시현 씨. 기한이랑 저랑 이제 오토바이 타고 자주 여행도 가고 하니까 자기도 타고 싶다고 한 거예요. 쟤가 저래. 남자들과 똑같이 놀아요. 잠깐만. 근데 저 오토바이는 산 거예요? 몰라요. 뭐예요? 아니요, 저거는 제가 빌려준 거고. 아이, 범인. 제가 빌려준 거예요. 아이, 범인. 범인 여기 있었네. 범인 여기 있었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형한테 얘기해서 빌려준 건데. 다시 저 가져가겠습니다. 멋있게 나오고 싶은데 안 되네. Digi. 나 진창 위에서 타 본 적이 없는데? 우와. 어머, 어머, 어머. 우와. 오, 우와. 우와, 우와. 오, 오. 오, 오. 오, 갑자기. 위험해. 저기 빌린 건데? 어떡해? 아 나 미치겠네. 아 나 미치겠네. 쟤는 급하면 엄마야. 울고 싶다. 하. 하 진짜. 하 이거 어떻게 쟤니. 아 저 참. 아이구야. 아 이거 못 일으킬 텐데. 저거 어떻게 세우지.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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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힘이 돋네. 아! 아 나 힘 세구나. 어떡해. 또 넘어질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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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포기를 안 한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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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너가 아직도 그렇게 안 좋네. 어머, 뭐해. 아! 걱정되네, 걱정돼. 아. 여기 어떻게 지나가나? 여기 엉덩이. 저거를 저기서 타겠다고. 와우. 우와.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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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아이고.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차가 아예 없네요. 우와. 아 저러려고 바이크를 타는 건데 어떻게 알았을까 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엄마야 잘한다 야. 아우. 하하하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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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날 것 같다. 와 너무 좋겠다 저기. 아니 진짜 만약에 큰 거 타겠다 이거 재미들려서. 아우 절대 안 되죠. 큰일이죠. 달심 달심 성격이 이미 땄을 수도 있어요. 하아. 하하하하. 치. 감사합니다.